기상캐스터 배혜지 여름의 네 번째 절기, 하집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부산은 낮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오다 그치겠습니다. 현재 중보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강원도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비는 서쪽부터 잦아들기 시작해서 부산과 울산, 경남은 낮이 되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 18도, 울산 19도, 그 밖의 경남 지역들도 대부분 20도를 밑돌며 어제보다 선선합니다. 흐리고 비가 내려서 낮 더위도 주춤할 텐데요. 낮 최고기온은 부산 26도, 양산과 진주 28도, 거제는 2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미터까지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남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제주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하면서 부산과 울산, 경남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에 비가 온다면 부산은 평년보다 이틀가량 늦은 장맛비가 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